안녕하세요. 백의성 강사입니다. 전세계에서 유튜브로 백의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우리 유저 여러분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브랜드 텔러포 백의성 강사 오늘 테헤란노 대학교의 세 번째 강의 뭐죠? 제목을 하면 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대우입니다. 이분이 김우중 회장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는 않으시죠? 뭔가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모임 전문공간 코지에서 변함없이 매니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 우리 저기 여기 보니까 마스크를 또 이렇게 끼시고 정말 손방역도 이렇게 하고 참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지를 참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죠? 코지의 매니저는 어디를 간 것인지 코지의 대표께서 참 이렇게 강의에 좀 더 협조적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지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황작가? 황작가가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오지 않기 때문에 한 여섯 번 정도 언급을 할 것이다 했는데 두 번만 언급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그룹 창업주 창업주입니다. 지금 창업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가 뭐예요? 삼성그룹 창업주 그 다음에 두 번째 LGGS LSLIG 창업주 구인회 구작용 구본무까지 다 본 거죠. 오늘은 뭐냐? 대우그룹 창업주입니다. 김우중 회장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종업원입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자기가 공동 창업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회사의 직원인 것이죠.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령 LG 같은 경우에 구 씨와 허 씨의 아름다운 동행 아닙니까? 공동 창업이잖아. 아무리 허 씨가 조금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산림꾼의 역할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분을 65대 35로 딱 나누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런 어떤 사돈관계라든가 초등학교 농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한 거잖아요. 여기는 김우중 회장 온리원이에요. 온리원이에요. 자 대우 하면 딱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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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그렇죠? 대우 증권 원래 동서 증권이었는데 이걸 이제 대우 증권 또 대우 전자 그렇죠? 원래 대한전선인가 뭐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대우 전자로 그렇죠? 대우 전자 자 다음 또 대우 자동차 원래 세한 자동차였는데 이거를 받아서 이게 뭐야? 여러분 한 가지는 조심하세요. 이 김우중 회장이 갖고 있는 부하 조직의 원리 첫 번째 뭐냐? 바로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그걸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이 자랑 거의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41개 회사 해체될 때 41개 회사인데 41개 회사가 전부 다 그랬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거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대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태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미생에서 보신 그 영화 그 회사 있죠? 대우 인터내셔널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종합 판매 회사예요. 종합 상사 무역 회사란 말이야. 그거 하나만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원래 모태 기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해가지고 크게 키워내는 거고 자기의 분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우리 윤번기 기자가 이걸 봐야 됩니다. 꿈의 이야기 6주 만에 백만부 여러분 1989년도에 여름이 딱 끝날 때 이것도 무슨 나를 받아서 출판했다는 말이 시판했다는 말이 딱 6주 만에 백만부예요. 이건 거의 신화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출판 업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윤번기의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가 6주 만에 백만부라고 생각해봐요. 이건 뭐 필로소픽이라는 출판사에서 그냥 바로 빌딩 짓는 거예요. 그냥 6주 만에 백만부 여러분 말이죠. 이병철 회장 일대기가 강의가 일부가 여러분 2만 천 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야 윤번기에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를 2만 3천 명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 친구 그만한 PPL이 어디 있어? 우리 그렇지 6주 만에 백만부요. 에이 뭐 대우 가족들이 대우의 직원들이 다 사주겠지 그래도 백만부는 대단하지 않아요? 저거 마누라도 샀겠지 그래도 백만부는 대단하지 않아? 그렇죠? 직원의 부인도 다 샀겠지 뭐 직원의 아들도 샀겠지 아니지 그렇게 할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그 교보문고 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베스트 CEO 지금 이 뒤에 페이지가 더 있어요. CEO 분야의 이 책은 아직도 베스트예요. 내가 방금 아직도 베스트라고 했는데 이천십사 년에 뭐예요? 신장섭 교수라는 사람이 싱가포르 대학교 거기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김우중 회장하고 만나서 김우중과의 대화 그 제목이 뭐였어?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어요. 원본 원본이 아직도 뭐예요? 베스트셀러라고 이게. 알겠습니까? 팔십구 년도면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삼십이 년 전하여 삼십이 년 전 삼십일 년 전이라 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나아간다는 게 참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윤본기의 남한의 연설문을 써라. 31년 뒤에도 정치 연설 분야의 베스트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인세만 해도 그게 얼마고. 안 그렇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가도 되게 싸. 윤본기 책보다 싸. 그렇지 알겠습니까? 9500원 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8550원이 또 그만큼 할인돼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중고책도 아니고 절판된 것도 아니고. 이게 품절도 아니고 아직도 베스트니까. 대우가 망했지 않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말라 사봐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는 김우중. 제가 원래 이거를 붙여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손을 보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는 여전한 파워 브랜드입니다. 우리 사회에. 에이 망했으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왜 그렇게 대우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논문을 내고 있어요.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가십 위주라면 전 세계의 논문들을 이렇게 가보시면 그거는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의 논문들이 많습니다. 파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짙게 들이온 성공과 실패의 신호입니다. 신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노라고 하는 거. 절대 유산이 아니거든요. 유산을 받은 게 아니거든. 자기 아버지가 무슨 천석군도 아니고 만석군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 그냥 공부를 좀 잘했어. 이 집안 자체가. 김우중 회장 자신도 공부를 못한 게 아닌 게 경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잘했어요. 그렇죠? 공부 잘한 거죠. 아주 슬픈 장면부터.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입시다. 삼성과 대우의 1999년 6월 23일 빅딜. 만약 그게 성사되었다면 대우가 가지고 있던 전자. 대우전자라는 회사는 삼성전자로 넘기고 반도체 기술은 삼성이 가지고 있으니 제원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삼성이 갖고 있던 자동차는 대우 쪽으로 가져온다. 라고 하는 이 빅딜의 마지막 운명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이었던 이학수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김우중 회장의 최측근이었자 주 대우의 주식회사 대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주회사가 그 앞에 주자가 붙으면 지주회사라고 했잖아요. 주식회사 대우의 사장이었던 장병주 사장의 두 사람의 치열한 이학수 씨도 그렇고요. 장병주 사장도 그렇고 그거 99년도가 되기 한 두어 달 전에 다 암선고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진짜예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사투예요. 사투 이 빅딜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행정부 DJ 정부입니다. 이때가 DJ 정부에서 강력하게 빅딜을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게 대우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은 그거는 망하는 기업이 아니었고요. 대우가 지금 이 백적간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이 대우의 계열사 하면 저는 힐튼이 먼저 있다고 합니다. 힐튼 자꾸 여기서 이제 페리스 힐튼 생각하지 마세요. 페리스 힐튼 예쁘고 맨날 스캔달 일으키는 그 힐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의 힐튼 삼성그룹은 그런 호텔이 뭐 있어요? 신라 호텔 그렇죠? 대우는요? 힐튼 왜? 자기의 바이어로 오는 VIP들을 저기 그 호텔에서 재워야 안 됩니까? 책임 하에 삼성에 오는 바이어로 어디에서 재워요? 여기 오는 바이어로 힐튼 그렇죠?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죠. 그래야 물건을 팔지 바이어라고 왔는데 선생님 바이어라고 왔는데 아주 대접을 역같이 하면 사겠어요 물건을? 아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 자동차 좀 팔아주려고 한번 사볼까? 여기 안 되면 이제 일본 도요다로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대우에서 뭐 마중도 안 나오고 알아서 힐튼까지 택시 있으니까 타고 오라 그러고 택시 필요 없다 공항 버스 타면 된다고 그러고 힐튼에 내렸는데 힐튼에서 아무도 안 나와 있고 그럼 사겠습니까? 아마 그날로 힐튼 들어가지도 않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도요다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있죠. 뭔가요? 무슨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두바이의 브루즈 알칼리파라고 하는 그쪽 무슨 호텔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 옆에 무슨 공사를 맡아서 그 호텔에서 잤어. 그 호텔에서 잤는데 브루즈 알칼리파의 최고급 VIP의 이건희 회장이 딱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묵는데 그 호텔방에 테레비가 LG예요. 완전히 그냥 피로를 풀고 나발이고 이건희 회장을 수행하던 모든 삼성 비서신들 다 집합입니다. 너 그 지금 이게 무슨 정신으로 나를 여기 해?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열 개의 방 그 VIP 방을 전부 다 프레시덴셜 스위트를 전부 다 내가 한 달 동안 쓸 테니 예? 그죠? 돈을 엄청나게 치르는 거잖아요. 브루즈 알칼리파의 모든 그 뭐 프레시덴셜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일반 방부터 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돼? LG에서 삼성으로 다 바꿔라. 삼성이 그 이근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브루즈 알칼리파에서 당연히 LG에게 연락을 했겠죠. 이게 LG와 삼성의 여러분 라이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 호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필요 없고 내 방이라도 내가 묵는 동안이라도 바꿔주시오. 그러면. 그죠? 기어이 바꿉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도 알았답니다. 아, 이 LG의 라이벌이 삼성이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삼성이 뭔들 깨졌대요. 저 봐라. 뭐라 했겠습니까? 세 개는 넓고 아직도 팔 데는 많아. 너희 다 정신 차려. 안 잘리고 싶으면. 그죠? 맞죠? 아, 이건희 회장과 김우중 회장의 이 만남. 첫 번째는 한남동의 이건희 회장 자택 승지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기자들한테 벌써 이게 새 나가가지고 비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새 나가서 윤번기 같은 애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완전히 소란스럽게 하고 컵라면 먹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 그죠? 자유시간 같은 거 막 먹고. 그 카메라 위치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 저리 가라고 발로 차고. 왜냐하면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저 뭐지?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힐튼 호텔로 옮깁니다. 거기서 진치고 있었던 모든 기자들을 뒤통수를 빡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힐튼 호텔로 들어가니까 이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고 두 시간 만에 회담이 최종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건희가 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로 결론을 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대우의 운명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죠? 이 부실을 메울 방법이 없다. 만약 그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 안 된 건 안 된 이유가 됐을까 아닙니까? 뭐 이근희 회장이 김우중 회장의 여러 가지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했겠어요? 뭘 가지고? 일단 삼성 자동차는 대우로서는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꼭 받아야죠. 생명을 걸고 받아야죠. 지금. 그죠? 삼성으로서는 대우전자를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그래서 DJ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협상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협상을 맺어놨잖아요. 이게. 그래 놓고 되라니.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근희로서는 왜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무대로 진출할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목표가 똑같아요. 한 나라로 진출할 때 최고의 무기는 뭐야? 전자와 자동차를 동시에 갖고 진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부실이 있더라도 삼성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기는요. 절박하잖아.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 이근희 대장으로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게 있는데 왜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부실 기업이지만 내가 대우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받겠다. 세상에 그런 기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성바오로 성당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DJ가 잘못했다. 아니면 DJ 밑에 재정부 장관이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어요? 이규성 장관이 잘못한 거예요.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경제기획원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경제기획원 소속이신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계신 분들한테 맨날 보면 최지우가 맨날 왜 띨땅님 하는 바람에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이병헌 씨가 그때 왜 띨땅님이었잖아요. 실장님 띨땅님이었잖아요. 뭐 띨땅님입니까? 전략기획실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전략기획실이 굉장히 뭐 권한이 세고 멋있고 되게 잘생겼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다 만나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짱이에요. 아니 기획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못 팔아오면 끝이에요. 그거. 마케팅팀이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팔아와야 될 거 아니야. 팔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런 드라마에 되게 불만이 많아. 왜 재벌 이세들이 다 전략기획실장이냐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회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제정신 박힌 CEO라면 지하들을 거기서부터 시작 안 시켜요. 돌았습니까? 왜 저 커피프린스라고 하는 그 공유 나오는 거 있잖아. 거기서 그 커피 회사 할머니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공유보고. 내가 제일 매출 안 나오는 지점 하나 줄 테니까. 두 달 안에 매출 정상화 시켜놔. 그럼 내가 네 인정해 줄게. 이랍니다. 무슨 처음부터 전략기획실을 들어가. 그렇습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노? 그러니까 그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획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게 뭐 굉장히 위에서 다 뭐 이렇게 아니 제일 실권이 어디예요? 재무부예요. 재무부. 우리나라 같은 재무부. 재무부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다루기 때문에 실권을 갖고 있을까요? 돈. 좋아요. 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예. 재무부가 은행을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무부에 그때 당시 IMF 97년도 98년도 재무부에 이재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재국. 리. 그렇죠? 이익을 하는 리제국 이익과 재산 이재국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마니토리하고 마피아에 붙인 말 뭐야? 모피아 아닙니까? 모피아 맞죠? 그 모피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일 핵심 인물이 뭐냐면 이재국장입니다. 지금 재무부 이재국이 뭐가 돼있게? 다섯 글자 금융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격상됐죠. 왜?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이 합쳐서 재정경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일 센 놈을 금융위원회로 딱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금융위원회를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그쪽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 있고 거기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가장 그 당에서 말빨 센 국회의원입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하는 거 있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악의 김성식이가 맨날 무소속으로 튀어나오잖아. 나 능력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도널드 트럼프 우리나라의 트럼프 타워라는 게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김우중 회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트럼프 타워가 생기고 난 뒤에 부동산 장사가 잘 돼요. 트럼프가 사실상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분 때문입니다. 그거는요. 콜드 인맥의 다른 여러분 콜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업하는 방식 중에 내하고 윤번기하고 잘 알아.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 사줘라. 이거는요. 콜드가 아니고 이거는 웜이에요. 웜. 웜 판매라 그래요. 웜 판매. 웜 마케팅. 콜드 마케팅이 무슨 마케팅이에요. 갑자기 여기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무슨 대우 거기에 여기 자동차 필요하시면 하나 연락 주십시오. 하고 명함 나눠 놓고 가는 거 있죠. 그게 콜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콜드 인맥의 달인이요. 달인. 이분이 누구냐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이 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김우중 회장의 결정판이에요. 자. 꼬꼬닥에 서 있잖아요. 여기는요. 트럼프 키 커요. 키 작아요. 됐다 크죠. 지금 트럼프에게 이 자세를 한번 해보라 할까요. 이렇게 약간 구부린 자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구부립니까. 안 구부립니까. 외국 사람들이. 안 구부립니다.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웃고 있죠. 이렇게. 누가 의리예요. 누가 갑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이고 이 비즈니스 왓치라는 데에서 사진을 퍼왔습니다. 출처 밝혔어요. 출처 안 안 밝힌다고. 성공은 2년에서 시작됩니다. 2년. 콜드 인맥의 달인. 진짜입니다. 뭐 보세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할 때 딱 누구 나오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놀라버렸습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이렇게 딱 써있는 거. 스티브 잡스는 그 투자를 받았는데 한국과 내가 투자를 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이고 할 게 없어서 그래 한국 가서 해야 했나. 83년도 아닙니까. 그거 뭐 텔레비 캠은 불은 들어오냐. 미국에 할 줄 아는 거나 있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고. 나를 인정해줬다. 당연히 그럼 네가 사주는데 너를 인정해 주지. 그럼 너보고 돌아가라고 하겠나. 달라준다는데. 그래. 이병철 회장도. 내가 그래. 스티브 잡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어리고 새파란 놈 그거 강아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그 회장님 잘 생각해 보니 실수하신 겁니다. 이러니까 너 나가라 인마 그런 싸움 일화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 옛날 전쟁의 나라 아이가 이런 식으로 미국 애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새파란의 어린아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로스앤젤레스 옆에 실리콘 밸린가 나발인가 거기 뭐 같은 밸리면 실리콘 말고 골든 밸리라 하든지 다이아 밸리라 하든지 실리콘 밸리가 뭐고 허물허물하 이거 그런 생각했어요. 맞잖아. 허물허물하잖아.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가 뭐야. 이렇게 말했던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허신구 회장이 그 하이타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태국에 가서 아이디어를 받아왔단 말이야. 그것도 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말이 좋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단계잖아. 유니레버라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와 다 그런 거야. 뭐 이거 빨랫비누가 얼마나 히트를 치고 우리의 차밍 세수비누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했는데 간단하게 빨래 같은 거는 차밍을 써도 다 되는데 그 차밍이 그 요새가 가뜩이나 무슨 저기 뭐야 화비눈가 뭔가 해가 잘 닳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구매 아닐까 봐 지금 환장해 죽겠고 무슨 가루 세제예요. 그 태국에서 뭐를 배워와요 일본에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60년 내에 그죠 태국이나 우리나 그랬는데 허신구 회장이 끝까지 아니라고 한번 해보라고 거따마 돼가지고 어떻게 돼 가루비누가 처음엔 잘 안 팔리니까 이걸 어떻게 돼 백조 세탁기를 만들자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길네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맞죠? 맞죠? 허신구 회장이 백조 세탁기까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80년 초에 다시 이 모든 다른 회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 뭐 샤프란 섬유유연제라고 하는 거 이거 주부들한테 묻습니다. 가루 세제만 딱 넣으면 뭔가 빨래가 좀 뻣뻣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넣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거 시간 맞춰서 딱 넣어야 되고 이랬거든. 근데 예전에 이제 백조 세탁기 딱 빼면은 그거 넣는 칼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빠지고 요거 먼저 빠지고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는 아예 섬유유연제든 필요 없고 거기 뭐라고 건조기용 섬유유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래해서 건조기에다가 그거 넣고 이렇게 돌리면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돼서 나옵니다. 오우 샤프란이 화두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 브랜드가 다른 회사 거지만 피존이 나왔잖아요. 이쯤에 하면 아우 뭐 일생활이잖아. 대우는 어떤 기업이었는가. 어떤 기업이었는가. 해체전 대우그룹의 경제적 위상을 하고 계열사수 마흔한 개. 마흔한 개. 하나도 운영하기 힘들어요. 자세히 보세요. 마흔한 개. 연간 매출이 뭐예요. 62조 원. 자산이 83조 원입니다. 당시 재계세율 2위였습니다. 부채 65조 원. 우리나라 일 년 이 당시 98년도 예산이 얼마 60조 원이었을 때예요. 정부 관료로서는 이거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나라 예산보다 일개 기업의 저기 부채가 더 많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 나라 체면이 이거 말이 아닌가 이게 98년도가 어떤 때예요. IMF 때 아닙니까. 나라의 산림이 완전히 곧두박질 치고 있을 때잖아요. 그다음에 자본금 18조 원.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는 거죠. 해외 법인 수 396개. 대우자동차 방콕 법인 이런 거. 다 합치면 396개. 해외로 그냥 정말 뭐라 그래 별명이 뭐였어요. 김기즉한. 김우중 회장의 별명입니다. 김기즉한. 세계를 경영한다. 마치 이게 뭐야. 깃발 달고 달리는 몽골 기병대 같은 그런 저돌적이 굉장히 정격적이다. 정격적이라는 게 확 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격적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의 전격전이 두 번 다 두 번 통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대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일차 세계대전 때 롬멜이 했던 그 독일 전차군단. 그것이 듭니다. 왜? 말의 이 앞부분에 있죠. 말이 몰라 뭐 이렇게 생겼다 하자. 말이 이렇게 생겨요. 이 말의 앞부분에 철갑을 이렇게 확 앞에 들여놔요. 들이워놔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달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쭉 해가지고 창을 이렇게 가운데 꼬고 있죠. 이렇게 말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이거를.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말로 철기로 무장하지 않는 쪽은 어떻게 되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서 어떻게 돼. 이 앞으로 말 그대로 화살표 들어 창이라도 하나 앞으로 빡 그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찔려 죽는 거예요. 이게 정격전입니다. 즉 이거를 정확하게 탱크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탱크. 그래서 정격전이면 탱크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탱크가 앞에서 뻥뻥뻥뻥 쏘면 어떻게 되죠. 유럽하고 북아프리카에 하나는 평원지대고 하나는 사막지대. 전부 평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확 밀고 나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시고. 김우중 회장이 했던 말. 탱크주의입니다. 이게. 탱크주의. 그러니까 역사를 잘 알지 못하시면요. 이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세요. 함께 이해를 못하세요. 대우전자가 탱크주의를 선언합니다. 이 배순훈 사장님이십니다. 기업의 세계에서 우리 배 씨 중에 제일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 기업 사장도 하셨고 교수도 했고. 나중에 뭐야. 장관도 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도 합니다. 김우중 회장 주변에 장관이 두 명 나왔으니. 과학기술부 장관 배순훈. 그 다음에 자기 친형 교육부 장관이자 경제학자인 아주대 총장 김덕중. 이 두 사람이 합니다. 어느 정부에서. 다 DJ 정부에서 합니다. 나는 이것도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영업용 마인드가 거의 극강의 마인드를 달리지 않으면. DJ 정부에서. 뇌를 망하게 한 정부인데. 거기다가. 내 측근이나 내 형을 보내갖고. 장관시키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만한 영업 마인드인지. 한번 해체됐어도 또 살아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대통령한테 다 잘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탱크주의. 멋있다 말이야. 트럼프. 사진 한번 더 보자고 제가. 대우 주요 계열사의 인수 현황. 주식회사 대우 대우 전자 대우 전자 부품 오리온 전기 대우 통신. 대우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예. 그다음에 대우 자동차 대우 쌍용 자동차 이 쌍용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부실이 더 심해졌죠. 쌍용 자동차.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코란더. 무소. 그래서 뭔가 웨이건 종류의 그런 사륜구동. 이쪽을 좀 많이. 그다음에 대우 중공업. 그렇죠. 대우 증권. 그다음에 다이너스 카드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쓰는 카드. 다이너스 카드. 여기에서 만약에 초등학생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어떤 소리 했다가는. 이게 무슨 바른송 카드인 줄 아나. 이게 그냥 양지 다이어리인 줄 아나. 경남 기업. 그래서 인제 했던 말이 그 애들은 가라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애들 수준에서 니카 우리 둘째도 그럽니다. 그 김우중 회장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부위다 하면서. 그저께 밤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째도 아니 그럼 이분이 어린이집 원장님보다 더 힘이 세냐. 그죠 그런 거를 가르켜서 인제 아직은 우물 안 개구리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우물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 정저지와 아니겠어요. 그죠 그니까 우물 한가운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고개 하늘의 단주라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뭐 다섯 살 만 4세의 사고방식에 어린이집 원장보다 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엄마 아빠가 그 앞에 가서 딱 고개를 숙이거든 아유 원장님 우리 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라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다음에 경남 기업. 대우 자판. 그다음에 대우 캐피탈 대우 정밀 힐튼 호텔 대우 기전 대우 한국 전기초자. 요런. 계열사들을 싹 다 팝니다. 이 해체 때 싹 다 팝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여러분 KGB 대우 증권 해도 산업은행이 KDB 대우 증권 해도 대우 증권이라는 말을 안 파잖아요. KDB 증권이래 안 하죠. 왜? 대우 증권이라는 이름값이 있거든. 이제 여러분 그게 박현주 사장한테 요번에 미래에셋에다가 그게 넘어갔는데 한참 동안에는요. 미래에셋 대우 생명 미래에셋 대우 증권이라고 있었어. 얼마나 대우 증권이라는 게 지명도가 높았으면 회사들이 30년이 넘도록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대우를 승계했어요. 이거 알려주려고. 그 정도예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대우 GM 대우라는 거는요. 아직도 하고 있잖아. 맞죠? 대우 자동차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왜? GM 뒤에 대우가 붙어야 한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생각을 안 되고. 대우가 붙으면 이게 안 팔리더라라고 생각하면은. GM이 대우 자를 말라도 위에 붙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남대문에 있는 대우 빌딩이에요. 원래는요. 이 옆에 이 건물이 뭔지 아세요 혹시? 경찰서야 경찰서. 원래는요. 여기에 국토교통부가요. 교통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교통건물을 지었는데 60년대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기 이게 큰 화재가 나가지고 다 불타버렸어. 흉물스럽게 서울역 앞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다 볼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씨 저 건물 좀 어떻게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도 쉽게 안 나서고 때문에 땅이 보시면 알겠지만 됐다 넓어요. 이게 건평으로. 원래 아무것도 없는 땅을 황무지라고 안 하고요. 부동산용으로 나대지라 그래 나대지. 벗을 낫자를 그래갖고 나대지라 그러는데. 이게 뭐 나대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대지라 그러는데. 그 나대지만 봐도 너무 넓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볼 엄두를 못 냈는데. 그리고 이 옆에가 경찰서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도 잘 안 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앞에 서울역이 있는데. 서울역에 귀빈들이 딱 내리면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청년 사업가를 하나 생각해내요. 자기가 대구 사범을 다닐 때. 거기 교감 선생님이자 3학년 담임 때 담임이었던 김용하 선생의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 기억을 해내요. 글만 그거 뭐 2년 전인가 내한테 와가지고 그거 안 했나. 저기 뭐고. 수출 산업훈장 자기가 타게 됐다고. 그제서야 처음부터 가서 제가 김용하 선생의 아들인데. 선생님 저 대통령께서 우리 선생님 3학년 때 담임 선생 했다면서요. 저 좀 키워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박정희 성격이 당연히 그랬겠지. 우짜라고 인마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절이 안 간 씨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67년도에 창업을 하고 2년 동안에 대우 실업을 통해갖고 이런 옷 원단 있잖아요. 그거를 동남아시아 전체에다 엄청나게 팔아갖고 수출 산업훈장 3등을 타고 난 다음에 알립니다. 그래 아버지는 뭐를 하시노 훈장 딱 끌어주면 그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제가 사실은 김용하 선생의 아들입니다. 우리 대구 사범 그 교감 선생님 우리 은사님이신데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대통령 각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니야 니 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독특한 인맥 기술을 하나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딱 파악해서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앵긴다는 거예요. 그건 청년 강사 백 이성을 다루는 기술에서도 열심히 드러나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잠깐. 이 얘기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보면 참 우리 윤봉기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게 돌 거예요. 6주 동안에 백만부. 아씨 꿈이다. 사실 저도 꿈이에요. 저도 만약에 이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이 탁 책으로 돼서 나오잖아. 6주 만에 백만부 이래 버리면 나는 이제 뭐 완전 출판업계 블루칩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 방송국이고 나만 이거 봐 진짜 뭐 mbn에 뭐 윤봉기의 지식인에는 내가 당연히 출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니까 그거 아시겠어요 그죠 윤봉기의 지식인에 내가 출연하겠다 그러니까 저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안 해 안 해 내가 더러워서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그렇다 치드고 그냥 그러면서 6주 만에 백만부. 89년도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계속 이제 89년도에는 가능하지 왜냐하면 컴퓨터도 없죠. 유튜브도 없죠. 그리고 뭐 레코드도 사실 카세트 테이프 이것도 웃기잖아. 이게 소니 워크맨은 지금 생각하면 그 불편해서 어떻게 들고 다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다 들고 다녔어. 그렇죠. 그러니까 6주 만에 백만부. 자 대우그룹 해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글씨체를. 뭔가 이게 공포영화처럼 보인다네. 그래서 내가 대우그룹 해체가 공포영화가 그랬더니 공포영화 아니냐.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해온 필체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고 오하미 명절 일강을 보니마는 당신이 언제 자기 마누라의 피피티 편집에 대해서 저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냐며. 어떻게 저렇게 윤문기가 핸 책을 세 번이나 저렇게 얘기해 주고 황 작가는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 돌아가듯이 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다고. 내를보면서 자기의 피피티에 대해서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느냐고 한밤중에 말이지 얼마나 디비자기 전에 십 분 동안 막 내려갔다가 막 장광선 하소연을 뿜어산는지 내 윤문기. 환경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그런 말이지 다시는 안 봐 이라고 말이지 내한테 피피티 가져오지마 이랬더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대우그룹 했지. 육심해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예 얘기 안 해. 다 이거 내가 정말 융심. 황 작가는 말이지 이제 와가지고 이래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언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야 우리 마누라는 언급을 왜 안 해주는 거냐고 이라고 앉아있고 내가 진짜. 육십만 명 발돌 발동동 말을 하다 보니까 발음도 이상하게 나고 발동동 권재홍 앵커가 원래 이분이 그 식물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경제학과인데 식물학을 되게 좋아해요. 이 강원도 출신인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사계 이런 거. 왜냐하면 예전에는 광고 따기 쉬우니까 앉아서 기획할 일이 많았대 그래 니 뭐 해볼래 그러니까 그 뭐지. 지리산에 사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계시면 돼가지고 해가 대박 나갖고 이렇게 권재홍 앵커의 그 뉴스 단독 진행까지 이렇게 출세하게 되는 등발이 좋거든 이 덩치도 크거든. 그러니까 육십만 명 발동동 여보세요 여기 대우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이 해체되면 거기 그룹에 있던 모든 생산라인 해외법인 다 어떻게 돼? 스탑이에요.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 아들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놈 니놈이 이렇게 멍청하게 굴면 몇 십만 명이 밥숟가락 놓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업 창업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놈이 우리 그룹을 물리받는다 생각하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재벌 이세들의 스트레스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 말고 또 똑똑한 형제 하나 있다 사촌 형제든 누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걔한테 어어 야 니 잘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성분이라서 뭐 이렇게 실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뭘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보는 이 장자들이 어떨까요? 심장이 절렁 내려앉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엄마하고 그것도 얘기하겠죠. 저한테 모든 실권이 다 갈 수는 없다 이러면서 말이지.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그러겠지. 지가 장인한테 받아 먹는 게 얼만데요?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해. 말이지 수학시험 좀 잘 받아 왔다고 걔한테 그렇게 정을 쏟아. 이러면 막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집 나가쁩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별장직 여러 수십 갠데 우리 집에서 꼭 자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별장직이가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 싸웠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대우그룹 1936년 출생입니다. 저희 할머니보다는 9년 늦게 출생하셨습니다. 출생하셔가지고 연세대 좀 뭐 한성 실업 이때 한성 실업에 있을 때 육십오 년도인가 그 대도 그룹인가 대도 실업인가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야 니 그냥 월급 제의하지 말고 마 사업해라 니 사업 잘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같이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그 사람이 했던 대도의 대 그리고 김우중이라는 자신 이름 중에 우를 따서 대우라는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대우실업 상무이사 자기는 대표하라고 상무이사 그 다음에 대우실업 사장 한국기계 사장 대우중공업 사장 이 사람은 뭐 이게 그 헤드쿼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대우개발 사장 뭐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85년도에 연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아놓은 고려대가 그 다음에 또 줍니다. 왜 연대에 기부금을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준단 말이야 고대 이거 좀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연대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조지 워싱턴대 명략 공공 봉사학보소 조지 워싱턴대도 이게 필요했겠지. 그게 뭐야 콩회 80년 한국중공업 사장 내가 또 요까지만 얘기하면 우리 회장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게 필요해서 좋겠지가 왜 모독하지 말라고 명략 경량학 박사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이제 와서 그래. 뭣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명략이 뭐 그것도 다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각 대학원에 뭐 최고위 과정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동문회 조직하려고 하는 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적과 학비를 비싸게 받고자 하는 대학의 목적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처음에 81년부터 98년까지 대우그룹 회장 한일경제협의회 부회장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섬유산업협회 회장 처음에 대우실업이 원단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원단을 파는데 수출 대상을 훈장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우중아 예 어떻게 하면 어휴 뭐 은사의 아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반말하지 뭐 사석에서 반말하지 공석에서야 김 회장 했겠지 뭐 김사장. 그냥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건 없고 그래서. 그래서 그 교통부 건물에다가 니가 뭔가를 좀 지어봐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지은 게 아까 그 대우건물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작은 거를 하나 해봐요. 니가 동남아에서는 잘 팔았는데 고 하나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농사를 짓고 나면 농촌이 다 논다 이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농촌을 벗어날 생각을 잘 안 해. 좀 안 할 말로 농촌 사람들에게 돈 맛을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추곡 수매를 해가지고 가을에서 겨울 동안 하는 일이 농부님들을 제가 멸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진짜 그랬다고 노름판이 그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도요. 그걸 노리고 보약 같은 거 팔아먹겠다고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내려왔었어요. 농촌 사람들 그거 속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피해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건 뭔가 돈 맛을 좀 알게 해가지고 자력갱생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당한 것 같은 얘기. 제가 동남아의 원단을 자고 팔아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꽤 괜찮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자방침. 이거 있잖아. 미싱. 그거를 시범단지 몇 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끊어주고. 아예 이건 옷감을 파는 대우실험에서 옷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골 어묵이들이 할머니들이 한번 만들어 보러 그걸 뭐 아니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그 시절에 아버지들이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면 하겠지 남성 디자이너들 다 계시니까요. 우리 김봉남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 계시잖아요. 그죠? 김봉남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나가세요. 나가세요. 뭐 필요 없어요. 다 나가세요. 그 사람의 별명을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증인으로 썼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썼는데 그 본명을 써야 되잖아 앞에 증인 김봉남 해갖고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왜 웃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웃었대요 좀 나설었겠죠 분명히 앙드레 김인데 김봉남이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뿐만 아니라 그 원단을 다 드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야 열 단 정도를 만들어 오더래요. 그래야 이제 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준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수금사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니까 이게 돈을 실제로 딱 받아주니까 엄마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오더니 아직 3일 만에 해오셔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와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다 만들었다고. 진짜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그렇죠. 이게 엄마들이 순식간에 이게 눈이 확 돌더래요 이렇게. 돈 주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열 단 만들어 오랬다 그게 스무 단 서른 단 나 스웨터도 만들 줄 아는데. 나 바지도 할 줄 아는데 이러면서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내 반바지도 해볼 수 있다고. 그림 이렇게 그 옷감 틀만 하나 달라고. 그래가 옷 본만 하나 내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바지도 딱 만들어가오더래. 그래가지고 이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서 돈을 뭐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수중에 돈이 들어가야 남자들 말빨이 안 맥힌다고 김우중 회장을 이 젊은 놈이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황당하더라고 나는 장사하느라. 그게 눈꽃 뜰 새 없었을 거 아니야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김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완전 아이디어 뱅크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시행토록 가라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는 대우가 딱 알아서 이제 해라. 그래 거기서부터. 이 대우 실업이 완벽한 종합상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부터 정확하게 8년 뒤 77년도에 서울역 앞에 그 엄청난 대우 빌딩이 탁 들어섭니다. 왜 이렇게 큰 빌딩을 지었습니까 예 지금 서울 스퀘어죠 그렇죠 예 그 저는 사만 명의 그때 당시 사만이었나 봐 사만 대우 식구들이 그때부터 대우 가족이라고 불렀어 대우 가족들이 전부다 이 빌딩 안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 그래서 열심히 이 대우 빌딩을 토대로 돌아가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항상 꿈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빌딩 하나를 탁 서야 거기에서 내 모든 계열사들이 탁 집중해 있는 그런 거를 내. 반드시 내 이루고 말겠다. 그 야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박정희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정경유착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뭐야. 우리 아버지의 인연을 극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절대로 섣불리 총탄을 쓰지 않는다. 극대화 반드시 필승 카드로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한 번 대고. 어 수출산업 분장 타가오네 이 새끼가.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어 또 뭐야. 하늘나 할머니들 아머니들 전부 다 농촌에서 부수입 빵빵 올리게 만들어버리네.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대우 빌딩 잘 짓네. 야 됐다니 이제 뭐 그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불행이 터지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죠 그 뒤로 들어섰던. 그 뒤로 들어섰던 누구 전두환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부터 출발하니까 김우중 회장과의 공통된 역사가 그래서 팔십년 칠십구 년까지로 쭉 가는 십삼 년 동안 대우가 쭉쭉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을까요. 수출 주도 경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출 주도 자 마이 팔아오는 그 놈이 장땡이야. 이래 내버리는 거 아니야. 기업인들 막 절대적으로 우대냐. 뭐야 다 필요 없어 다 팔아와. 뭐야 팔아오는 놈이 이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농촌을 산업기지로 썼겠어요. 이게 전문적인 뭐 고용보험 다 해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원가 싸잖아. 시골 어머니들한테 그 돈만 줘도 너무 감사해하잖아. 만들어. 우리 엄마들이 기술이 좋아. 그렇죠. 외국 가니까 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만들었나. 시골에 우리 엄마들이 만들었는데요. 어머니들이 만들었는데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요. 뭐 국제노동재단 이사장 97년도 99년도 대우중공업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안정환이라고 하는. 안정환. 축구선수. 자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어느 대 축구부였습니까. 아주대. 아주대 그럼 벌써 딱 누구 계세요. 김우중 회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 팀은 어디 부산 대우 로얄즈. 예. 그렇죠. 그 대우 로얄즈에서 98년도에 김우중 회장이. 이탈리아의 페루지아로 이적시킵니다. 그 스타성을 본 거죠. 그렇죠. 이탈리아 페루지아로 인적시키고 이탈리아 페루지아에서 2001년부터 출전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왜 모기업 대우가 이 꼬라지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탈리아전에서 이 회심의 헤딩골 말 그대로 골든골을 보고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토록 안정화위가 제대로 출전 못하더니 통한에 서린 골을 한풀이 골을 넣었다. 그렇지 않으세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이거죠. 처음에 왜 그 페널티킥 실축했잖아. 그렇죠. 너무 부담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차분근이 해설하다가 때리고 싶다 하면서 그랬잖아요. 저걸 못 넣다니. 그렇죠. 이 하늘이 이기라고 아예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거를 줘도 못 먹냐 하면서 신문선 씨가 볼펜으로 팍 치고 그랬잖아요. 책상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헤딩골 넣고 나서 이탈리아 페루자가 정말 괘씸죄같이 방출시켜버렸죠. 그렇죠. 왜 소위 말해 얘 뭐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이 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그런 식으로 봤던 거예요. 세리에아에서. 대우가 보증해준다 했을 때는 좋다 했지. 그런데 이 천덕구르기 신세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냉엄한 돈으로 움직이는 프로페셔널의 세계예요. 이게. 대우가 그렇게 안 됐더라면 안정환 선수는 아마 페루지아에서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가지고 분명히 무슨 A급 구단으로 갔을 거야. AS 로마라든가. 무슨 뭐 AC 밀란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잉글랜드로 갔을 수도 있고. 스페인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탈리아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김우중 회장은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뭘.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오래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대우의 많은 임원들이 프로야구를 하나. 우리가 해야. 인기를 좀 많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안 된다. 대우 로얄즈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이겁니다. 아시겠죠. 대우 로얄즈가 참. 그이 부산 연고 팀입니다 부산 연고 예. 이 여기가 뭐냐면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수출 단지가 대놓으니까 주로 어디에 이 회사의 공장들이 있겠어요. 바닷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부산과 인천 거제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이 대우가. 아시겠죠. 어. 인천에 뭐 나오겠지만 인천도 부평 공단에 있었죠. 대우 자동차 공장이. 그래서 지금도 부평의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대우 자동차 노조 위원장 출신 누구예요. 홍영표.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했죠. 그분이 원래 대우 자동차 공장에서 대학 다니다가 위장 취업 했거든. 노동 운동 하려고. 80년대 위장 취업 해가지고 85년도에 노조 위원장도 했는데 원래 무슨 공으로 위장 취업 했습니까. 용접공이었어요 용접공.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접공 비하 발언이라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일개 여강사의 헛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말하면 단줄 알아. 어디서 징 하는 그런 이상한 직업 비하 그런 게 유튜브를 타고 나와요. 제 정신이에요. 아무리 어리고 예쁜 여자라지만 그게 무슨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019년 12월 9일 오후 11시 50분에 아주대학교 자기가 있는 거기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아주대학교 거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도 거기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별세하십니다. 여기 누구입니까. 김지성. 예. 이 사람 누구입니까. 김지성. 예.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이 친구가 V 표시하고 있는 거는 뭐 윤번기하고 비슷한 DNA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뭐 참 그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작품 사진을 이러고 있는 거는. 윤번기도 항상 어느 사진에나 이러고 있지요. 그래서 뭐 범기하고 비슷한 디젤 뭐 그거 다. 뭐 그렇다고 신방과 출신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요렇게. 요 천막이. 요기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요렇게 돼 있죠. 요러고 있는데 설마 학생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강사입니다. 글로벌 청년사업가 가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세요. 수출 주도 때에 약 14년 동안 정부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사업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분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더 나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출 주도형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출밖에 없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말과 빅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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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iant companies are roaring ahead. 포효한다. 이르렁거린다. despite new challenges. challenges. 많은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간입니다. fortune이라고 하는 대표에서 이 김우중 회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tiger가 이렇게 있죠.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과정을 마지막까지 유언하시고 이 과정을 잘. 운영해 달라라는 거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에 여덟 명의 전임 교수 중에 하나가 접니다. 나머지 여섯 분은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들. 저 빼고는 전부 다 과거 대우의 임원분들이에요. 부장분들이시거나. 그리고 저분들이 다 학생들을 기숙사로 관리를 하시는데 대우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이라는 곳에 가시면 그게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소. 대우의 기술연구소죠.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외딴 곳에 대중교통도 없어요. 참 자동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도 백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경기도 도의원이 저하고 좀 압니다. 지석환 도의원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PPL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석환 도의원이 아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볼 텐데. 보다가 아마 자기 이름 나와서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빼고는 다 대우 임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대우의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들 다 부장 출신들이에요. 최소 부장은 다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부장하기가 쉬워요. 정치인들 중에 비리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시장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 저 대우의 기업 같으면 부장도 하나 못할 게 이랍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저기 국회라서 국회의원이 된다. 아이고 도둑놈들아.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부장도 하나 못하는구나. 이라고 있었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을. 그러니까 내를 갖다가 고르실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 근데 김은중 회장이 어때요. 이 강의는 백의성 강사가 하소. 안됩니다. 뭐 얼마나. 아니 다른 대우의 주재원 출신도 많고. 이사 출신도 많은데. 왜 이분 입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그게 뭐야. 소위. 요번에. 지금 총선이지요. 공천으로 하면 뭐해요. 청년우선전략공천 아닙니까. 그게. 맞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의의를 제기해봐야. 안되는 거야. 당대표가 딱. 뭐야. 다 필요 없어. 다 치워. 나 얘로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실제 강의. 아니 뭐 그분들로 강의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것만큼은 나는 대우 사람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다. 예. 저는 우리 이모부가 옛날에 잠깐 대우에 있었다는 거 외에는 옛날에 구십 년에서 구십 오 년 사이에 큰 이모부가 있었다는 거 외에는 대우와의 인연이 없어요. 뭐. 뭐. 그 큰 이모부는 내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우에 있었나 보다. 거기서 뭐 혹시 대우와의 인연 없어요. 이라길래 내가 뭐 있었대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랬나 보다. 예. 뭐 아니 과장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별게 아니겠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동남아시아 역사 과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자네가 하는 오병감 강의를 듣고 놀랬네. 그 오병감이가 말이야. 다 똑같진 않지만 생각은 내하고 같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저는 그때가 2016년 12월 29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4일날. 정확히 말하면 11월 20일날. 저는 국회에서 제가 정책보좌진으로 있다가. 저희 국회의원이 저를 보고. 니는 정말 무능한 놈이야. 나가. 니 꼴도 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 아 니는 너무 무능해서 내가 쓸 수가 없어. 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저희 의원실의 여비서들이. 치킨을 시켜 먹고 파티를 하는 수모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김우중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김우중 회장님이. 그 놈이 뭐라고 평가했는지는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내가 보는 니만 중요하네. 자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명심하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니 마누라는 니 마누라가 보는 니라는 게 있다고. 내가 보는 자네는 굉장히 유능하고 꿈이 큰 청년이야. 내 같이 늙은 사람들의 의무는. 내가 판단하기에 미래를 끌어갈 만한 청년을 점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너무나 큰 무시를 당하고. 그 의원실의 여비서들에게 너무나 큰 굴욕을 당한 제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두려웠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침에 나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애나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애 보는 게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원한 사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거의 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마다. 더군다나 제가 국회에서 했던 일이. 기자들을 주로 이렇게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조직하고. 그 메시지를 쓰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알리지를 않아서 그랬는지. 아침마다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침마다 기자들이 전화 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잘렸어요. 라는 말 있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국회로 다시 한번. 그 의원실을 바꿔서라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없을까 싶어서. 그. 바꿔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희. 보십시오. 어. 자리는 정해져 있고. 제가 어떤 자리를 얻게 되면 남이 그 자리를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렇게. 비슷하게. 국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모여서. 저를 갖다가. 뒤에서. 아주 욕을 합니다. 아이고. 백이세이 저거 잘났다고. 그래서 설치더만. 꼬라지 좋다. 그러더니. 형님. 오지 마세요. 꼬라지 사나워요. 그게 12월 한 10일인가. 그랬습니다. 그 12일인가 그렇게 꼬라지 사나워요 해서. 제가. 그날로 막 상처를 받아서. 열병을 앓게 됩니다. 한 3일 동안.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와서. 제가 윤번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펑펑 웁니다. 제가. 어. 엉엉 하면서 막 울어요. 범기인은 뭐 다황스럽죠. 사실. 아니 안 됐긴 했는데. 이게 막 전화에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아이고 어떻게 말해. 어떻게 어떻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와이프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제 와이프가 아니고 저 와이프예요. 잘 와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와이프 소리가 들리면 그건. 진짜 천지 개평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 그 저한테 그렇게. 그 비수를 날렸던. 또 하나의 비수를 날렸던. 그. 그 뭐야. 국회에. 저기 뭐. 그때 당시에 비서하고 있던 그 친구는. 뭐 그러고 나서 어디 다른데 취직했으나 또 잘렸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안 되겠지. 아니 뭐 내가 대우에 대우 빌딩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제가 오병감을 다른 단체에서 강의했던. 그 동영상을 그 단체에서 저한테 줬었거든요. 이거 잘 활용하시라고. 그냥. 다 들으셨어요. 자그마치 구십 분 동안 한 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네가 하게. 일단 오병감에 대해서 모르셨대요. 아니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우리 대우 이거는 막 자네가 하게. 이렇게. 이야. 그 제가 이런 사람. 자네는 유능한 청년이야. 그 국회의원은 고작 2주 전에 저를 보고. 너는 너무 무능해서 내가 쓸 데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꺼져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제가 강의를 준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눈물 나는 사건이에요. 이 순간이.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게. 아기를 보면서도 항상 이 아빠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네가 커서 나를 도와다오. 라고 얘기하라고. 기자들한테 전화오면 당당하게 얘기해. 저는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 큰일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도둑처럼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아무도 모르게 싹 이렇게 찾아온다는 이야기. 그 국회의원은 저가 그렇게 디프레스 돼가지고. 어디에서 떨어지기를 바랬겠죠. 저 새끼 죽어라. 라고 생각했겠죠. 김우중 회장이 다시 저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자이언트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좋게 보지. 이 사람이 좋은 이미지든 나쁜 이미지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역사 우리상에 뭐야. 아니 이 정도까지라도 성공을 해 보신 분이 있냐고. 우리 사회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누구 말 맞다나. 그 테레비전에서 누가. 내가 말이야. 반드시 내가 이번에 사표를 쓸 거야. 그걸 보던 취업준비생이 뭐라 그래. 이씨.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이씨. 그렇죠. 아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이씨. 행복한 소리 하고 있네. 이씨.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직을 해야 노조도 하지. 어 취직만 시켜줘. 내가 노조위원장 다 한다니까. 그렇죠. 핵심 간부로 내 뛰어줄게. 그렇지 않겠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실제 노조사무장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무장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네. 부국장. 사무장이 아니고 부국장. 승진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건방진 자세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아주 뭐야. 열정적으로 강의하는데 카메라를 대떠 의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 사업가 예비 사장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이런 사진. 아 그거는 이 천막 앞에서 찍느라고. 천막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우증권과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대우증권은 1970년 동양증권으로 설립된 뒤. 1973년에서 대우실업에서 회사를 또 뭐야. 인수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에 진짜 이 김우중 회장이요.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요. 진짜. 어. 저 회사가 조금 망할 것 같네. 이러면 탁 해가지고 확 키웁니다. 어. 진짜야. 설립된 73년 대우실업에서 회사를 인수하고 83년 대우증권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맡게 될 때까지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지금 베트남에 GYBM이 뭐냐면 글로벌 영 비즈니스맨입니다. GYBM.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그 베트남. 베트남 가시면 여러분 지금 박항서가 인기 되게 좋다 그러잖아. 박항서가 원래 어느 그룹 축구단이에요. 대우야 대우. 여러분. 그분이 대우맨이에요. 박항서씨가. 그 다음에 뭐예요. 김우중 회장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다가 거의 여러분 호지민 다음에 김우중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이 4천 개씩 이렇게 가 있는데 그게 전부 김우중 회장이 닦아 놓은 어떤 그거에. 여러분 삼성 뭐 하노이든 현대 뭐 호치민이든 뭐 하나투어 다낭이든 다 처음 갈 때는 뭐야. 나 김우중의 나라에서 왔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우. 그러냐고. 안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베트남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국내 증권사 최초로 해외 사무소인 도쿄. 최초잖아. 세계 경영 아니야. 도쿄와 뉴욕 사무소를 84년에 개설하고. 같은 국내 최초 민간 경제연구소인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누구야. 이항구. 여러분 이항구 몰라요. 2016년도에 완장차고 진박간별사 해갖고 유승민이 괴롭히던 이항구 몰라요. 국회의원 나갔었잖아요. 자 다음 보세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모델가 된 대우경제센터는 현대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중요음료들을 다 배출해냅니다. 소장은 이항구죠. 여기 이항구. 좀 있잖아. 다수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신성호, 김용호, 김석중 이런 사람들이 증권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우경제연구소 인맥입니다. 자 보세요. 대우증권은 1992년도에 국내 최초로 중국에서 업무인가 취득을 받았습니다. 자 중국 법인의 그 뭐야 영무칭 받아서 중국 법인의 소장으로 간 사람 누구 여기? 이 사람. 조원진. 아 국회의원? 네. 아 국회의원. 광화문 이거 광화문의 태극기 할아버지들 이거 아닙니까? 조원진. 중국 통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뭐야 이분이 누구 보좌관으로 시작해요? 황병태 주중대사의 보좌관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합니다. 황병태 씨가 YS 정권에서 주중대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원진을 불러올린 거죠. 그렇죠? 왜 중국에 최초로 가있던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기업이에요? 김우중 회장인 거예요. 대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병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중대사로 가도 대우 인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조원진. 자. 여기에 자동차 보실까요? 여기 대우 모터쇼 돼 있죠? 요 앞에 3명이 누구겠어요? 요 앞에 요거. 대우 모터쇼. 자동차 대우 모터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을까입니까? 그렇죠? 이게 영국 런던입니다. 런던의 대우 자동차 주재원 3명 중에 1명. 이 사람 누구예요? 유목희 기자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누구예요? 홍영표. 국회예요? 네. 대우 자동차. 런던 주재원이었습니다. 1985년도에 대우 자동차 노사분규 때에 대우 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서 김우중 회장과 1대1 맞다일을 하고 나서 3번이나 감옥 갔다가 95년도에 약 10년 만에 다시 김우중 회장이 불러올립니다. 런던 주재원으로 보냅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홍영표가 여기에서 런던 주재원을 하고 이 인연으로 이 인연으로 뭐야? 대우 자동차 무슨 뭐라 그러노? 뭐 해외 무슨 그거 있잖아요. 구조조정본부인가요? 그거 들어올 때. 한미 FTA. 여러분 한미 FTA하고 한유럽 FTA 그거 할 때 뭐예요? 한국 쪽에 그거였어. 정책연구관 이런 거였어요. 담당관이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돼? 인천 부평의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삼선 국회의원의 생활이 시작되고 지난 작년까지 여기 테헤란노 대학교의 엑셀 학과장이었던 이지혜라는 학과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홍영표 그 의원실의 비서관이었어. 엑셀 진짜 잘해요. 제가 국회 보좌진 그 단독방에 아직도 제가 스터디 그룹의 사람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발제문을. 딱 쓰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달라 들어요 그 서식 배운다고. 자유한국당 이거 뭐고 다 달라 들어.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살짝살짝 배아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엑셀 PPT 전문가가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이지혜 비서관 이거 보시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조금 더 잘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고 저 와이프 자랑 되게 하네. 그래 해달래요 저번에 윤번기 기자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너무 부러웠대. 이거 왜 이거 있잖아요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도는 거 있어요. 그거를 황은경 작가가 해줬다고 황 작가는 왜 윤번기 기자를 그렇게 해 주느냐고. 당연한 거 아이가 윤번기 기자가 다 일차리 죽어갖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황은경 작가님이 그만 좀 언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기 좋은지 사람 좋다 중국 사람이 만만디 아주 차이뿌두아 차이뿌두아 여러분 만만디하고 차이뿌두아 두 개거든 중국사람 늘 하는 말 만만디는 뭐야 뭐라 그럴까 천천히 천천히 이 말이야. 천천히 서두르지 마 이 말이고 차이뿌두아는 뭘까요 차불두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라는 게 그레이드의 말입니다 차불두아 뭐야. 이놈이 좋아 이놈이 좋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됐어 됐어 그냥 대충 해 이런 거 있죠 어느 거나 다 똑같아 그게 태국말로 비슷한 게 하십 하십 오십 대 오십 이 말입니다. 어 차이뿌두아 차이뿌두아 그 그거를 채득하지 않으면 중국통이 되지 못해요. 그거 안하는데 어떻게 돼요 딱 그 인상이 그거잖아. 그죠 그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원진이라고 막 극우파 이라시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분 중국통이에요. 어 중국통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극우파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저런 게 있다고 야 너도 태극기였구나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있다고 저 광화문에 잘 안 가요. 예전에 교보문고에서 그 책 서비스 잘 안 해줄 때는 광화문에 잘 갔었는데. 그죠 사러 가야지 이제는 뭐 광화문에서 잘 안 삽니다. 강남역에서 다 삽니다. 예. 자 대우조선. 탱크주의 대우전자가 탱크주의를 선언합니다. 탱크. 탱크 이러면 사람들이 어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삼성하고 엘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르망 이런 광고들 한번 보세요 세피아 이런 광고들 있죠. 르망 뭐 엘란 에스페로 엘란트라는 아니고 에스페로 뭐 티코 이런 광고들 보시면요. 기능에 대한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와요. 기능은 현대를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죠 기능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다 감성 광고야 감성 광고. 아내와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휴일 뭐 이런 거 있죠. 김혜수가 운전을 해. 그래갖고 그 한지붕 세가족의 그 인기 mbc 드라마 있잖아. 거기에 신혼부부였던 이영범이 하고. 이영범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 여보 잘 왔어. 역시 티코가 차비. 여기다 뽀뽀를 딱 하니까 김혜수가 히히 이라고 웃잖아. 그것 때문에 티코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몰라. 그리고 어떻게 내리면서 남자들한테 여자가 다 차비. 뭐 여자가 남자한테 차비하는 게 전국적인 유행어가 됐어요. 차비 이러면 여기다 뽀뽀하는. 그래갖고 어떤 그 좀 이제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이 몰래카메라로. 택시기사한테 차비 이래가지고. 뽀뽀하는 바람에 뒤지게 두드려 맞고. 비 오는 날 뒤지게 두드려 맞고. 두 대 더 맞았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렇죠. 예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고. 차비 차비 주셔야죠. 그러니까 뽀뽀를 하더라고요. 참. 네 그거는 정말 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예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그냥 네가 잘못했네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게 그 품질보다 더 좋은 광고는 없습니다. 이. CEO를. 출연시키는 것도 거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걸 그런 일 없어요. CEO 또 사장이 나와서 모델비가 안 늘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야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대우가 있습니다라는 그 광고 카피. 탱크주의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슈퍼 살롱 광고도 그렇고. 프린스 광고도 그렇고. 에스페로 광고도 그렇고. 티코 광고. 마티즈 광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참. 테레비 보는 게 즐거웠어요. 그 광고 때문에 본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 어. 세계 조선 업체. 여러분. 대우. 어디에요. 대우 조선 해양. 우리에게 별로 좋은 기업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대우 조선 해양. 랭킹. 2위죠. 2018년도에 2위라고. 그것도 이만큼 인수됐다고. 이해하십니까. 회사가 모 그룹이 망했는데도 이렇다고. 이해하십니까. 여기 이마바리 조선 핑칸티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세계 순위 아니야. 세계 순위. 맞죠.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거 배로 수출을 하고 싶은 거야. 저거 배로. 수출 제일주의인데. 맨날 현대 컨테이너 좀 빌립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현대 컨테이너 한 3개 더 만들어가.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점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가를 매겨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올라갑니다. 2018 수주 잔량 수준. CGT. 584.4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야. 거제도 옥포조선소. 대우조선. 거제도 미포는 어디야. 현대조선소. 하다마. 거제도가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거제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공장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부산은 뭐를 만드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부산은. 부산은 여기 가덕도 하고 거제도를 연결하는 가거대교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기 한나라당 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왔던 그 경남도지사 있잖아. 김혁규. 그 사람이 맨날 주장하게 내가 가거대교를 민자를 유치해갖고 했다니까 기업들한테 시켰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민자를 유치했다고 대단하다 이러는데 아이고 기업들은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죠. 80년 국보위의 중공업 구조조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진행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5분 후 아멘